안녕하세요 한빛TV 한빛입니다 오늘은 안성 명당리 왕갈비탕에 한번 와봤는데요 우선 와보니까 주차장도 넓고 또 테이블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좋네요 우선은 주차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앞에 조경도 해놨고요 주차장입니다 되게 넓어요 메뉴들이 쭉 있죠 왕갈비탕 한우우거지국밥 나주곰탕 소내장탕 소갈비찜 소양념갈비쌀 항아리 불고기 삼색 회냉면 비빔 물냉면 반죽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명당리에요 보시면은 실제 명당리죠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한우 래비탕입니다 이것도 찍어야지 고기를 찍어야죠 고기를 찍어야죠 고기가 되게 실하네요 이거는 한우우거지입니다 너무 웃겨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고기가 굉장히 맛있네요 한우 두 개 들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한우 래비탕 감사합니다.